안녕하십니까 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을 해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증서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아둔 것입니다 즉 빌리뽀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의 말씀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아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헤아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고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의 말씀에서 우리가 휴고되어서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터에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러 구절에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을 받기 위하여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의 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로서의 성령을 꼭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둡시다 감사합니다